혼자 사는 중년 여자 스타들의 동거 생활을 통해 중장년 세대가 직면한 현실과 노후, 고민에 대해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서로의 상처와 고민을 함께 나누며 같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인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는 시청자들에게 매주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는데요. 여기에는 박원숙과 더불어 혜은이 안문숙, 안소영이 사선녀로 출연해 오랜 시간 히로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년간 동고동락했던 남문숙과 안소영이 하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안소영의 하차에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안소영은 잠이 부족하다고 하니 피곤하면 스케줄을 빼주겠다고 하는 박원숙의 농담에 왜 나를 뺀다고 그러는 거냐라고 버럭했을 만큼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의 애착을 보였는데요. 그러, 난소영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제작진들의 하차 결정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소영의 인생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이름을 알렸던 영화 에마부인은 오히려 그녀에게 큰 상처를 남겼죠. 에마부인 이후 남성들의 시선과 수치스러운 농담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고 하는데요. 길거리에서 얼마나 큰지 한번 보자, 옷 치워봐라 등의 말로 무례하게 구는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굴보다는 몸을 먼저 봤고 심지어 에마부인 이미지 때문에 대인기 피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촬영장에서 감독들마저 옷 없이 찍는 배우 아니냐. 빨리 옷을 치우고 촬영하자고 해 상처를 줬고 지금도 남자들이 본인을 볼 때마다 상상 속 주인공이었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예쁘고 화려한 옷 대신 사계절 내내 필요 이상으로 온몸을 꽁꽁 싸매고 다녔다고 하죠. 그리고 촬영 당시 고생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목숨을 세 번이나 잃을 뻔했다는 안소영은 남성들을 설레게 했던 영화 속 말타는 장면들을 찍기 위해 안장없이 말을 타다 양동이 한 개 분량이 넘을 정도로 많은 양의 피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운전하는 신을 찍다가 팔당땜에 미끄러지기도 했고 영하 20도가 넘는 날씨에 감독이 비오는 신을 찍겠다고 고집을 부려 한 장면을 찍을 때마다 기절을 반복했습니다. 실제로 안소영은 촬영 당시 감독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안소영은 에마부인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잠시 스크린을 떠나 있기로 하고 1987년 목마르트 언덕의 상투라는 작품을 끝으로 영화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녀가 영화계를 떠난 후 연예계에서는 이민을 갔다 비밀 결혼을 해서 꼭꼭 숨어있다 몹쓸 병에 걸려 병상 생활을 한다 등 여러 소문이 돌기도 했죠. 식구들의 생계 대책을 세워야 했던 안소영은 선배 연기자의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망하게 되자 투자한 돈을 모두 날려버리게 됩니다. 결국 안소영은 살고 있던 집과 운영하던 의상실까지 처분해야 했고 이후 안소영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업 실패뿐만 아니라 그녀가 미국으로 향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아들을 낳아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것이죠. 당시 사회의 시선을 피해 미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생활도 쉽지는 않았고 이후 8년간의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방송에 나올 때마다 그녀에게 붙은 것은 에마부인이라는 수식어였죠. 사실 안소영은 어릴 때부터 늘 부모님을 부양하고 동생을 뒷바라지 해야 했습니다. 남은 생을 살기 위해 남이 아닌 자신의 핏줄 자신의 자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낳기로 결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녀가 결혼이 아닌 아이만 낳는 선택을 했을 당시 주변 지인들도 그녀를 두고 미쳤구나 제정신인가 라고 떠들어 임신 이후에는 숨어서 지내다시피 해야만 했죠. 안소영은 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는 질문에 남자애들은 크면 아빠를 그리워해요 라며 아들이 성장할수록 아빠의 존재를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안소영은 아들이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아이의 꿈을 밀어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크게 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것은 싱글맘으로 아이만 낳은 거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어릴 때 미국에 있을 때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할 때가 있어서 아이 아빠한테 딱 한 번 연락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아이가 아빠의 존재를 낯설어 하더라. 한국에 왔을 때가 아들이 초등학고 4학년 때쯤이다. 아빠 한 번 보면 안 돼 그냥 보는 것도 안 돼 라고 했는데 성인이 된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은 아들과 아이 아빠가 서로 못 만나게 한 이유에 대해 이미 아이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없을 때라 고 덧붙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안소영은 이후 아들이 성인이 됐을 때 다 이야기했다. 아들이 다 알고는 있었는데 엄마 마음 아플까 봐 이야기 안 했다고 하더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어느 날 아들이 따지더라고요. 엄마는 자신을 위해서 아빠한테 받은 게 없냐고 라며 살면서 가장 속상했다고 밝혔는데요. 엄마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 아들을 얻은 걸로 만족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안소영은 영안실에서 발견된 적도 있었는데요. 때는 아직 배우 활동을 하던 80년대로 영화 탄냐를 찍으러 미국 뉴욕에 갔을 때였습니다. 뉴욕에는 큰 바퀴벌레가 많아서 안소영은 한 달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자두만 먹고 지냈다고 전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했던 안소영은 결국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얼굴에서 노란 진물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로 한밤중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 LA에 살고 있던 친구가 안소영을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친구는 영화 스태프를 부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안소영이 있던 병원은 인종차별이 심한 탓에 100인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어서 안소영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도 없이 안소영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버린 탓에 친구와 스태프들은 안소영이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안소영의 친구는 밤새 병원을 샅샅이 뒤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안소영이 있는 병원을 알아내어 찾아갔는데요. 친구가 아무리 병원 안을 찾아도 안소영은 없었고 충격적이게도 영양실에 누워있는 안소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소영은 영양실 시신 보관 전에 침대 위에 시트를 덮은 채 눕혀놓는 곳에 내가 있었다더라. 친구가 발견한 덕에 응급실로 옮겨졌다고 말해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거쳐 만난 프로그램이 바로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였기에 이 프로그램을 향한 안소영의 애착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안소영은 하차 소감을 전하며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아주 많이 힘든 시간이었다. 언니들이 너무나 많이 힘을 줬고 동생 문숙이가 채찍질을 해줘서 지금 이 시간이 있었다라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안소영이 눈물까지 보일 정도로 애정하는 프로그램을 하차를 하는 이유가 제작진들의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기존의 여타 예능 프로그램들처럼 토크쇼화된 느낌이 들어 변화를 줘야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안소영의 하차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청자들은 떠드는 사람들만 있을 게 아니라 안소영처럼 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하다라며 안소영의 하차에 반대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직까지 추측일 뿐 하차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전해지는 바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인지 제작진들의 일방적인 선택인지 알 수 없지만 안소영에게 프로그램 하차 자체가 아쉬운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 이제 매주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또 다른 프로그램과 작품에서 조만간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감사합니다.